그런데 우리 딸은 없잖아요. 많이 봐도 자기네는 저 자식이 살아있잖아요. 우리는 아무리 애달퍼도 우리 애가 없잖아요. 돌아올 게 이것도 없고. 우리는 없잖아. 우리 딸 애는 없잖아. 우리 딸 애는 없잖아. 우리 딸 애는 없잖아. 저녁에 전화와서 합의 운운하고 사과 전화하고 싶다는데 미워요. 정말 미워요.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싫어요. 미워요. 그 밖에 할 말 없어요.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.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그쪽에서는 작게 살라고 반성문도 쓸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우리 딸은 없잖아요. 많이 봐도 자기네는 저 자식이 살아있잖아요. 우리는 아무리 애달퍼도 우리 애가 없잖아요. 돌아올 게 이것도 없고. 20년을 구형을 받아도 살아있잖아요. 20년 뒤에 나오잖아요. 우리는 없잖아. 우리 딸 애는 없잖아. Kok Chasea 아직 아가피경이 있었어. 감사합니다. 우리 딸 에그